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장렬 갈릭버커랑 수비 버거실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옷을 골라달라고 하네. 오늘 코디 골라줘. 아무거나 입어. 왜? 아무거나 입어도 예쁘니까. 당연히 아는데. 뭐 입고 싶은데? 정인 룩. 이거 입고 있어? 네. 마장용.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형 빨간 벗고 있잖아요. 왜 안 돼? 형 윗통 벗고 있잖아요. 왜 안 돼? 안 돼요. 울프강 아니에요 지금. 하하하하하. 오 게잇. 오 게잇. 오 게잇. 해탈. 반발지냐 김발지냐. helt만 그런거. 긴받이. 네. 반발이 많이 입었잖아. 그렇게. 이번 주에 반발이 많이 입었어 안 입었어. 많이 입었어. 그치 그니까 긴 바지야 알겠지 거기다 그냥 흑청 입고 파란색 컨버스 딱 흑청에 파란색? 이거다 그래 잘가 그래 안녕 오늘 무슨 색 컨버스를 신어볼까? 빨간색 빨간색? 그러면은 모자를 바꾸겠어 모자를 바꾼다고? 괜찮아? 여기다 빨간색 신발? 그치? 간다 영화를 보러 갈 겁니다 오늘 그 영화 보려고 프리가인? 지갑 챙겨나? 이 영화관 진짜 오랜만에 갔네 날이 좀 아쉬워요 날이 너무 어둡거둡하다 날이 좋아지는 중 이쁘게 나왔을텐데 마스크를 버려서 보이지 않는다 매주 강화 연예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영화 다 보고 숙소로 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네요. 오랜만에 혼장해가지고 기분이 좋네요. 숙소로 가서 침대에 계속 놓아있을 예정입니다. 드레싱을 사려고 편의점을 갔는데 드레싱이 안 다녀요. 그래서 다 머스타드 소스를 했습니다. 머스타드 소스랑 제로 사이다. 지금 하는 게 괜찮아. 숙소 없으세요. 괜찮아. 저녁을 이제 먹어볼까 합니다. 저녁은 양파리스 양파리스 샐러드 샐러드 지금 오늘 제가 또 많이 먹었어요. 햄버거 2개나 먹고 그리고 이거 2개나 먹고 거기다가 오늘 치즈케이크까지 넣어졌어요. 오우 많이 먹었기 때문에 샐러드를 이렇게 먹어줘야 될 것 같아요. 췄러드 사시 배도 안고프고 집에 dumped 이 노란색 조명은 무엇인가. 컴백이 이틀 남았어 이틀, 어제 와야 오늘 12시지? 오늘 12시에 이제 뮤비 티저 퍼포먼스 버전이 드디어 떴어요. 굉장히 떨리네요. 컴백. 맛없어. 여러분은 항상 맛난 것만 챙겨 먹어요. 아시겠죠? 먹은 걸 배치워보자. 젤러드가 아주 쪼끔 내려가서. 반은 못 먹겠어요. 배불러. 아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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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안 보이네 보인다 보시다시피 회사를 잠깐 가려고 합니다 그것도 있고 그냥 갑자기 족수 있다가 노래 부르고 싶어가지고 노래를 잠깐 들어보려고 합니다 비오네 우산 안 챙겨왔는데 하지만 날씨가 시원해서 괜찮습니다 저같이 땀 많고 더위 타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날씨가 최고죠 도착을 했습니다 제 전용 마이크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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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할 때 마이크가 있으면 참 편합니다 없으면 뭔가 허전하다고 그래서 항상 마이크를 들고 연습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노래를 보지 10cm 선배님들이 고백을 델리스파이스 선배님들의 고백을 리메이크 하셨더라고요 노래를 커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라 많은 스테이가 원하는 커버순이 1이기도 하고 중2 때까지 늘 존재주네 겨우 160이 됐을 무렵 쓸만한 녀석들은 모두 다 이미 첫사랑 진행 중 하지만 미안해 넓은 가슴에 묻혀 다른 누구를 생각했었어 미안해 너의 소리 잡고 걸을 때에도 떠올렸었어 그 사람을 이게 리메이크에 대해서 나올 줄은 모르겠네 이게 리메이크에 대해서 나올 줄은 모르겠네 이게 리메이크에 대해서 나올 줄은 모르겠네 믿는 그대 설레는 마음에 몰래 그대 모습 바라보면서 내 안에 담아요 가슴이 받아주는 너에게 세상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심지어 이 뇌 역시 이 뇌 몇 가지 이런 엥иса 미트 몇 가지 멈칫 가려고 합니다. 숙소로 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옷을 좀 이쁘게 입은 것 같아 가지고 OOTD를 찍고 가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주 궁금해 하실 텐데 제가 OOTD 찍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거울을 준비해 줍니다. 거울의 이 각도가 중요해요. 발은 한쪽만 빼고 그리고 끄트머리 이렇게 딱 맞춰주면 굉장히 전신이 좋아 보입니다. 발이 이렇게 돼 있는 것보다 이렇게 돼 있어야지 뭔가 자연스럽고 이뻐 보입니다. 고개는 살짝 이렇게 숙여주면 OOTD를 이렇게 찍을 수 있습니다. 저만의 방식인데 여러분들에게도 공유합니다. 됐다. 자 이제 진짜 숙소로 가보겠습니다. 안녕.